맛있는 치킨의 새로운 공식을 찾아야 돼 평균 가족수 3,4인 각자 입맛은 다양하고 양념 바늘 라이드 반보다 더 다양한 메뉴를 원해요 한 마리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, 그렇다면 답은? 반반에다 또 반을 더 해보자 한 번에 세 가지만 반반 반 세트 탄생 완벽한 치킨을 위한 맛있는 공식이야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